네 오늘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사연들을 받아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씩 되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는 이제 연습생까지 합치면 거의 14년 15년 이전까지도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을 걸치면서도 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의 그 가슴 한켠에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하고요. 뿐만 아니라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만 과학의 욕심을 그 사자성으로 뛰어넘는 욕심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. 왜냐 저희 인피니트가 인스피릿을 많이 사랑하니까요. 욕심을 좀 크게 갖고 저희의 만남을 또 한 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12주년 아까 전에 대식 감독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또 좋은 팬미팅 뿐만 아니라 콘서트 이런 것도 한 번 진행을 해보았으면 좋겠고요. 주경 기자 기대해주세요. 네 오늘 심돌 작가님께서 5주년 때 하셨던 그 내용까지 가져오셨는데 이렇게 저희 인피니트를 기억해주시는 많은 스태프분들과 작가님 감독님들도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많아요. 그런 것들이 오늘 사연 보내주신 그 팬분들의 말씀처럼 자부심?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게 아닌가. 지금 처음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그 마음 가지고 쭉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